네, 앉으세요. 여보,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당신 장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엄마를 봐. 당신은 혼자 몸 움직이기도 힘들고 애들은 학교 가야 되잖아. 그래도. 장모님이 장애 가진 당신 키우시면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. 그 고통이 병으로 온 건지도 몰라. 이제는 우리가 잘해드릴 차례야. 들어가. 엄마 모시고 들어가. 아저씨, 이 집은 얼마예요? 만 원만 줘. 이 할머니 제정신이 아닌가 봐. 할머니, 집이 어디세요? 어머니, 아내 들어가 계세요. 이 아저씨 누군데 나한테 들어가래? 어머니. 어머니. 아이, 참. 나, 오줌 마려워. 엄마. 한글자막 by 한효정